한 여덟배? 여덟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 유튜브 수익이 여덟배? 예측입니다 구독자 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구독자 수가 중요한 거지 구독자 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커리어예요 커리어 그냥 그리고 구독을 하면 많은 사람 사람들한테 뜨잖아 알고리즘 상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 본 채널은 게임 내가 본 채널을 게임으로 하고 가족 채널을 따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나는 원래 내 모티브가 좀 편하게 방송하고 가족적인 거 그냥 편하게 올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고 서브 채널로 이제 게임 그 대신 게임 영상 편하게 올리잖아요 서브 채널도 수익 잘 나와 아직 멀긴 했는데 만족할 만큼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란 게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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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본 건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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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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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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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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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